너 누구야? 너 누군데 남의 빌라에 불리고 도망가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서른. 비계동안이다. 주승인가 하는 애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? 사무관님 여자 생겼나? 금요일도 아닌데 일 열심히 하시긴데. 왜? 성우씨 여자 생겼단 말이야. 사무관님. 여긴 어쩐 일로. 내가 가다가 중간에 빠져줄 테니까. 오후 전시가 없었네. 아이고 대형이 다시 뭐 얘기하시다. 얼굴에 벚꽃 붙었어요. 작가님 생각할수록 재밌으신 것 같으세요. 그냥 내 마음만 타는 거야. 대형아. 이 시각